그쵸? 여러분. 어느 풀이가 간결해요? 당연히 예지 않습니까? 근데 실제로 처음에 풀 때 이렇게 푸시고 있어요. 그럼 얘는 왜 이렇게 풀었을까? 자료를 전부 다 보지 않은 거잖아. 뭐냐면 반응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꾸 여러분의 풀이도 여기서 출발해서 끝난 다음에 1대 2인 걸 증명하려고 한단 말이야. 올라가면서 풀면 간결한 문제를 내려가면서 풀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. 근데 또한 마찬가지로 누가 시험 문제에 이거를 이렇게 써주겠어요? 이런 공간을 주는 것조차 말이 안 되잖아. 그쵸? 그럼 어떻게 주니?